선물받은 플럭. 홀로그램 반짝반짝 이렇게 생겼다는데요. 은방울꽃. 기쁘다. 노란꽃. 이것저것 있다는데 이렇게 생긴. 화분도 종류가 다 있는가봐요. 이런식으로. 저는 이게 제일 예쁜데 이건 없나요? 설명서도 있고. 이거 갖다 버릴거에요. 나중에. 설명서도 이렇게 있어요. 블럭이 짱 많아요. 묵어서 조립하는건데. 블럭은 2, 3개 이렇게. 조립해봅시다. 화이콘을 보니 전혀 모르겠다고 보고해야하지 않습니다. 헬버는 이렇게 생겼고. 이렇게 생겼되요. 스털도 맞춰줘야 되는거에요. 그 아이를. 블럭이 있는 마우스. 하나씩 맞춰볼게요. 벌써부터 두렵고. 3번밖에 안했는데 왜 이렇게 쉽죠? 그 바로. 쉽다고 말하면 순간부터 어려워진다. 그 바로. 3개밖에 안되는데 아직 쉬운거 같아. 그러니까. 이게 또 아래에 또 이거 설치해줘야되네요. 까만불로. 이런가 본데. 틀어보자. 둘. 열. 첫번째. 안 보여줘요. 어디에 프레시. 셋. 넷. 아니 네비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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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. 파주면 돼요. 두개가 불러. 두개가 불러. 두개가 불러. 파줄게요. 네. 야간. 마륵한거 만들어야되데. 제맛만듬는데. 하단이. 하단아. 어디갔다. 어디앗. 어디앗. 만드는건 재미있지만. 완성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이게. 세식 fresok. 이번엔. 이번엔. 벌써부터. 어렵기 시작해. 합니다. 옥수수 박스isen. 하루에. 얘깐. 다녀. 이유은 실 cambi기.